Guição 닉정아, 일어나! 일어나 그날도 너만한 쿠팡을 해버렸고 어 저거 똑같은가 너무 예쁘다 안 돼! 우리 매번 배신하지 마 예쁘다 아까 그 보라색 장미도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그럼 이거보다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왜? 사람 너무 많아? 좀 기다리자 들어갔지 좀 기다리자 들어갔지 그룹씨 강렬하다 그룹씨도 엄청 열심히 썼어 그룹씨도 엄청 열심히 썼어 근데 너무 못 썼잖아 아니 그룹씨도 엄청 열심히 썼어 아니야 그룹씨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언니 이거 얼마야? 25불 근데 마카롱이 8개나 들어가서 내가 3인분 해달라니까 3인분은 라운드 안 된다고 6인분으로 해줬어 3인분은 또 간만 받고? 응 대단하지 않나? 어 엄청났다 너무 웃겨 근데 좀 크리스마스한데? 1,2,1 2,1 2,1 2,1 2,1 2,1 2,1 2,1 2,1 3,1 3,2 3,2 2,1 2,1 4,2 4,3 4,4 5,4 5,4 5,4 5,4 오버쿡 때 쓰면 이렇게 촉촉한 모양이 안나와. 먹은 커피부터. 아 맛있다. 이거 먹을까? 반 갈라서? 짜잔. 이거 구워보고 싶다, 이렇게 예쁘게. 오랜만에 나 잊은이가 정말 아침 해주는 거. 초밥! 이거 멀리 가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볼게요. 일단 이거, 이 마트 한번 찍어볼까? 찍어. 그 정도는 돼야겠지, 높이가. 아. 스테이블로 할까요? 위험해 보이는데. 뭐? 그냥 여기 올려놓고 찍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한가? 이쪽을 ogóle 맘数! ㅋㅋㅋㅋㅋㅋㅋㅋ Excellent! sings... 너를 왜 받았니? Sea. 타이보kommen! flav이랑 기념일이 겨울이 아닌 게 어디야? 그래. 우리가 잘 선택했다. 오늘 너무 좋아. 행복해. 다시 오늘 너무 좋아.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오늘 너무 좋아. 행복해.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 땡큐. 어디 두리번거려. 아니 여기 촛불이. 촛불이 너무 예뻐서. 먹은 거 타고. 우리 컴배해. 컴배해. 무게. 나무에 남은 로스에 비해. 이 씨 pole에 비해. 이번에는 널 가게는 막이. 우리 컴배해. 나는 아마도 내 맥북스에 비해. 다가. 다빈. 하루에 다 먹었던 맛을 다 먹었다. 오이스터바라니까 먹고 싶었어? 아니 이거 먹고 오이스터바 갈 건데 거기 가서 또 먹어 가서 또 먹어, 그래 이제 기억이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났는데 연도별로 근데 지금은 뭘 한 건 기억이 난다 근데 그게 2주년인지 3주년인지 4주년인지는 그거보다 1년 전에 가는 거 같은데 그럼 그때는 뭐 했는데? 그때 카드 낭독했잖아 집에서 쿠킹하고 왜냐면 11월에 한국 가서 결혼식 할 거였으니까 맛있어? 응 맛있다 장난 아니야, 이쪽으로 갈라야지 오 맛있겠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엄청난데? 땡큐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다 너무 부드럽네 이런 거 찍어 자신을 데워서 화나게 공간을 채우는 이쪽 벌치아라 이쪽 벌치아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 울어, 백파 울어 다 울어, 진짜 다 울어, 진짜 벌써 밤 됐다 거의 뭐 아, 진짜 그러네 누룽지에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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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탕이네 아주 오, 땡큐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차가워 아, 그래? 너도 내 숯플레 좀 먹을래? 응 퍼먹어 오, 라바가 먹고 있어 오, 맛있어 추워 먹기 여보는 바지 터질라그래 아이고 아이고 미칠 것 같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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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로 아이고 이거 입은 이유가 있어 입구만 그래 너무 재밌어 우리의 평소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구만 성창망창이거든 핑크 볼빛에 잘 시간인데 집에서 넷플릭스 볼 시간인데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안 좀 졸지 자면서 막 끝까지 다 묶어 가스 없는데 근데 왜 술은 안 주시는 거죠? 잘 있어? 그 날 저녁에 너무 지쳐서 짜파게티 먹고 잔 것만 기억나 진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짜파게티를 먹고 잔 밥 먹고 트라이베카에서 애들이랑 와인 마시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짜파게티 먹고 진짜 그것도 결혼식이라고 되게 피곤했어 긴장이 막 풀어져가지고 주문한 게 Box 서양아 지구 섬서 호시, 반가울벡 호시, 편당 호시,удь Corporate 피해 겨누식 같다고 계속 말한 거잖아 오전 아직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탄생했다고? 우리 탄생했지 너무 크리스마스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뭔가 피해 결혼식 수트 나는 말 안 할래 비밀이야 알았어 나는 뭐야 소원자 9주년 때 여섯 살 될 때까지 더욱 정중해서 아홉 살일 때까지 피스 피스